아아아악 진짜 믿어줘 본캐의 숭률 높은데 2를 만나서 그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그러지마 으흫으흫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그리고 어제 내가 쉬시면서 생각했어 어제 제가 방송 길게 했잖아요 길게 하면서 스웬인을 고집했는데 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고집할 게 아니었어 그냥 좀 안 하면 되는 건데 이상한 똥고집 있어가지고 좀 쉬면 되는 건데 이상한데 나 꽂히면 거 한다 분명히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땡깡 부린 것 같았어 어제 생각해보니까 씻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집착을 했지 생각해보니까 많이 집착을 했어 담비처럼 말이야 그냥 좀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몰라 그때 그랬어 분노 수술 장애가 있나봐 하루가 지나니까 왜 그랬지 어 막 그래 콩깍지 먹혀냐구요 아 애매합니다 어 재미는 있는데 라이너러스 좋은 것 같아 라이너러스 굳이 서포터로 쓸 필요가 없어 아 괜찮긴 한데 내가 갑자기 이상한 그 사람들이 왜 그 사이비 종교를 믿는지 알게 했어요 사이비 종교를 왜 믿는지 내가 얘 언제 한번 홀렸거든 언제 한번 시청자분들이 막 해서 홀렸어 근데 내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거 부정했어요 아 걔는 라이너러스 좋다 아닌데 아니 갑자기 내가 서포터로 갑자기 확 빠졌어요 광신도처럼 아니 참 이해가 안되는 거야 어 음 자 기강 잡고 가자 애들아 어 금지단어 한마디 또 쓴다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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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스윙 흐흑흐흑 45 지금 이거 이야기 ved раза 서비 앉아 一个 أن aking Seal writer сказала